20만 원 살고 있단 째그도 반발돼 저도 일하러 1만 원씩 왔다 형 제가 6, 3 어 반밤에 사거라고 바람에 사거라고 귀여워 시험한 거라고 아 귀여워 하시길래 택콘에 를 바도거라 바람에 사거라고 롤러스와 함께 너의 스크밍에 대해 제꺼번에 롤러스와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에 제꺼번에 롤러스와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에 제 옷을 입히게 그것은 사랑이네 아버지의 말은 롤러스와 안나오르르 목표 팩이네 예수&부서 롤러스와 함께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 continевって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 아름다운 나의 스파이러 아파리오르 네, 너 힘이 올라와 난 trud요 너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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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능 난 팬 너네네 고맙습니다. 1, 3, 2, 1, 6! 예예예예 그럼 아이돌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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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